와, 잘 섰어요. 바람을 가르면서 우측 탐장 넘어갔습니다. 겨락같이. 문고가 정말 그대로네요. 겨락같은 혼내에 나왔습니다. 반사신경으로 대응했는데, 와, 지금보다 더 대단하네요. 최근에 워낙 페이스가 좋았던 문고 경선이기 때문에 문고 경선이 정말 뜨겁죠, 문고 경선이. 근데 이걸 잡아당겨서, 큰 폭포가 대단해. 나의 상품이 빌려서 문고 경선이 잘 맞았는데요. 오른난의 끝! 패스를 다시 한 번 벗기는 문고 경선의 연타수 검거. 오늘 운명했는데 몰렸어요. 네. 이걸 묻히지 않네요. 문고 경선이 연타수 검거. 이번 홈런은 스리런 보러 장렬이기 때문에 첫 시즌 부잘 수 없는 그룹하는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. 저는